3번 우드 먼저 3번 우드 클럽을 보게 되면요. 생긴 거는 드라이버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아이언처럼 우리가 지면에 놓고 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혼란이 와요. 아니 그러면 드라이버처럼 쳐야 되느냐 아니면 아이언처럼 치느냐. 우드는 좀 쓰러져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쓸려 맞는지 어드레스 쓰기 전부터 혼란이 많이 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먼저 풀어드리자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3번 우드 쓰러치는 클럽이 맞아요. 쓰러쳐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쓰러치기 위해서 어떠한 동작을 스윙해서 만드느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쓰러치는 클럽은 맞지만 내가 쓰러치기 위해서 팔을 낮게 끈다든지 아니면 몸을 어떻게 쓴다든지 절대 동작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3번 우드는 클럽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 위치가 왼쪽입니다. 공의 위치가 왼쪽이라고 하면 그냥 똑같이 아이언처럼 치는 것처럼 똑같이 내 최저점의 헤드가 떨어져도 최저점이라고 하면 내 몸의 중앙이 최저점이에요. 공이 있는 위치가 아니라 내 몸의 중심이 최저점인데 똑같이 최저점의 헤드가 떨어진다고 하면 공의 위치가 왼쪽이기 때문에 이 헤드가 공에 접근하는 접근 각도가 아이언처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옆에서 헤드가 진입하기 때문에 조금 쓸려 맞는 터치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헤드가 드라이버랑 비슷해서 이 아래쪽의 솔이 넓어요. 이 넓은 솔을 가지고 있는 클럽들은 잔디에 헤드가 딱 떨어지게 되면 아이언처럼 깊게 박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미끄러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 넓은 솔이 잔디에 떨어지면 뭔가 미끄러지듯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헤드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쓰러지는 클럽은 맞지만 내가 굳이 쓰러지기 위해서 어떠한 동작을 하지 않고 그냥 아이언처럼 똑같이 스윙을 했을 때 알아서 쓸려 맞는 클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번 우드를 칠 때 도대체 3번 우드 어떻게 쓰러져야 되지? 어떤 동작을 해야 되지? 쓰러지기 위해서 어떤 동작을 만들지 마시고요. 우선 첫 번째로 그냥 마음 편하게 아이언하고 똑같이 쳐보세요. 그렇게만 해도 훨씬 더 공의 구질 아니면 정타 확률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똑같이 우리가 정말 아이언처럼 똑같이 친다고 생각을 해도 3번 우드를 훨씬 더 쉽게 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